자 동물 팝업북을 한번 봅시다 동물 팝업북 애플비에서 만들었네요 첫번째꺼 우리 랄랄라 노래해요 랄랄라 노래해요 한번 볼게요 애플비 우와 코끼리가 뻘떡 코를 빨딱빨딱 세우네요 코끼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하네 우와 입체적으로 잘 만들었다 우와 악어다 악어 악어는 커다란 입으로 우리 아이 손을 먹어요 아 예인이 살려 아 우와 악어가 입을 빨떡빨떡 벌렸다 오믈렸다 하는군요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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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 우와 고릴라는 흥겹게 춤을 추고 논답니다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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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기린이 목을 쭉 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네요 우리 기린 아이고 복도 길지 아 기린 코 만져볼까요 나무도 만져보구요 우와 뱀이다 뱀이 쉑쉑 소리를 내면서 또 물어요 어 혓바닥을 멜롱멜롱 하고 있네요 우리 아이 뱀이 물었다 아 아 아 아 뱀이 내 다리 물었어 이놈 뱀 눈깔 공격 피웅 피웅 눈깔 공격 피웅 피웅 으하하하 이겼다 우리 애플비에서 만든 동물 팝업북 여러분들도 랄랄라 노래예요 아 애들이 참 좋아해요 보세요 이제 예한이가 혼자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